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학술원 hk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문광희입니다. 그동안 흠모하던 우리 진명스님의 지대방 프로그램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스님께서 꾸준히 이렇게 봐주셨다고 하고 지대방을 알고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고요. 오늘은 우리 탄어 큰스님의 말씀을 넘어서 또 인완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인류의 미래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탄어 스님 미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완경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환란 속에 있는데 이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독성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경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함께 나눌 경전이 인완경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은 사실 인완경이 또 어떤 경전일까? 자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인완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책이 인완경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동국대 불교학수론의 백진순 선생이 원측 스님의 주석을 번역한 인완경소 책인데요. 원래 이제 인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이 경 제목이 원래는 인완경 혹은 인완호국경, 인완호국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불리는 그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바사이왕을 비롯한 국왕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며 중생들이 자기 집을 어떻게 지키고 자기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지금 시의적절한 경전이고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가장 많이 독송을 하면서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환란이 생겼을 때 항상 이 경전을 독송을 하고 백고자법회도 항상 인왕백고자로 했다고 하는 그런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네. 여기에 이제 어질인자, 임금왕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인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측스님이 주석에서 인왕은 설법을 요청한 국왕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전은 어떻게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인왕문 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왕이 부처님에게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물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인왕은 부처님께서 설법했던 국왕들을 그렇게 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서울에 보면 인왕산이 있잖아요. 이 인왕산의 유래가 인왕경이라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요즘 산을 좀 많이 다니다가 우리 인왕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각이 있고 남산이 있고 동쪽의 좌총룡의 방향이 흥인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동쪽이 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쪽에 있는 산인데 인왕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게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인왕산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고려시대까지는 서산이었고 서봉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동쪽이 인방이고 좌총룡 인방이 낮아서 동숭동, 수문동, 동쪽을 높여주라는 말로 이름으로 비부까지 했는데 왜 인왕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서쪽에 붙었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무학대사가 인왕산이라고 하는 원래 서봉에 서산에 인왕사라는 절을 세운 겁니다. 그러셨어요. 태조 이성계 당시에 인왕사라는 절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제자이신 조생스님을 거기에 주석하게 해서 기도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유래돼서 인왕산이 된 거더라고요. 그렇게 됐군요. 원래는 서산이고요. 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주실록에 보면 조선태조 이성계께서 인왕사에 와서 거둥했다. 왕의 행차를 거둥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왔다는 그 내용이 여러 차례 실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학대사께서 주산으로 삼고자 했던 인왕산에 인왕사를 참근하시고 또 인왕경을 독송함으로써 국가를 소호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무학대사에 대한 기록이 조선에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실록에도 별로 남아 있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보통 이제 야사로 많이 남아있지만 거의 뭐 정설이라고 보이는 것이 무학대사는 부각을 주산으로 삼지 말고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좌총룡을 부각으로 쓰면 마다들이 튼튼하고 왕조가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왕산의 기운이 굉장히 강렬해서 왕기가 서려 있다. 인왕산이 가장 좋은 주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인왕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정도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국가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사는 그만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인왕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인왕사를 창건했다 그러면 인왕경을 독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는 인왕사에서 인왕경을 독송했다라는 말은 역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요. 이 인왕사가 경복궁을 내려다보고 있다 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이것을 폐사시켰어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학대사의 뜻은 국왕들이 나라를 잘 수호하고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인왕사를 창건해서 여기서 인왕경을 독송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런 큰 법회를 열어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운을 융창하게 발언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폐사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조 500년 동안 정말 서로 형제끼리도 서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아주 계속 이어졌잖아요. 뭐 편안했던 왕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좌총룡이 마다들이라고 하는데 마다들인 좌총룡에 해당한 낙산이 너무 낮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왕산이 우백호가 되니까 둘째, 셋째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의 인왕산에서 세종대왕도 거기서 태어나죠. 마다들이었던 문종이라든지 단종, 연산군 이런 경우 보면 굉장히 힘이 없고 마다들은 6명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복궁이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 태조가 경복궁 지을 때 이미 세 번 불이 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275년 동안 경복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 인왕산 밑에다가 새로 궁궐을 지으려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만큼 인왕산은 무학대사의 예지가 깃들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학대사께서 공연이 거기에다가 사찰을 창건한 건 아니었을 텐데 아무래도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유교가 성해지면서 스님의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인왕산에 가면 선바위라고 스님이 참선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바위가 있거든요. 무학대사가 그거를 도성 안으로 넣어야 된다고 했더니 정도전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성 안으로 선바위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무학대사가 그러셨대요. 아 이제 스님들이 선비들 가방이나 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200년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무학대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설화들도 남아 있는 거 보면 무학대사는 정말 우리 국가를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정도전 같은 분들은 이제 신진사대부들, 섭리학자들이 왕의 힘을 좀 적게 해서 삼봉의 뜻은 그거였거든요.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였는데 사실은 판단 오류였다고 봅니다. 왕실이 튼튼하고 왕자들이 편안하고 우애가 있어야 왕조가 편안할 텐데 그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내다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무학대사의 그런 예지력을 믿고 또 아무리 정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은 서로 잘 조율을 해서 했으면 더 조선왕조가 번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 또한 우리나라의 구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왕경은 상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인왕백고자, 요즘은 큰 스님들 모셔서 백고자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왕백고자의 전통을 간직한 호국불교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때의 가장 많은 중요한 법회가 훈요십조에도 나와 있듯이 연등회와 팔관회였습니다. 이때는 국가적인 행사를 했고 최고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왕백고자가 팔관회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큰 스님들 백분을 모시고 백개의 불상, 백개의 보살상, 백개의 나한상을 모시고 그 다음에 하루 두 번 항상 이 인왕경을 독송하면서 이렇게 큰 스님들 백분을 모시고 하는 백고자 법회를 했다는 것이 이미 600년대 신라시대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아주 호국불교의 전통이고요. 이 인왕경 안에 호국품이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왕은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국민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리와 이타가 다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고려시대까지는 굉장히 중시되었고 무학대사가 그걸 조선에도 조금 이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왕경의 총루품에 보면 정법이 머지않아 소멸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때를 말세라는 용어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현대의 모든 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세상의 고난과 그런 아픔, 그 다음에 힘든 상황들이 이 인왕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코로나 같은 거대한 질병들, 그 다음에 물과 바람과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란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말법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바사이 왕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계신데 내용이 너무나 자세합니다. 흥수, 가뭄, 기후, 재앙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내용들과 온갖 고난들이 다 나와 있어서 말법 시대의 양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나 한듯이 그렇게 예견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환경의 재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념병,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거의 전념이잖아요. 많이 호흡기로 통해서 이렇게 전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혜 높으신 큰스님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경에 다 설파를 해놓으셨는데 인환경에서 말세의 전념병과 연이어서 괴이한 재난이 사방에 퍼진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이번 코로나19 재앙이 저절로 연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도 출가를 처음 했을 때 제가 모셨던 해암 큰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세의 명운은 불회복이라, 말세의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 번 말법시대의 끝이 나야 정법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린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하생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환경은 그러한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대방등, 대집경 같은 세계에서 나오는 말법시대가 투쟁내고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싸운다. 이런 내용이 나오듯이 조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처님 경전에 다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런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다 찾아서 자세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고통은 뒤로 하고 정치인들 서로 악의 다툼하듯이 다툼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보다 못한 분들이 나와서 정치화하겠다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현재의 팬데믹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환경의 호국품에서라는 독성과 기도가 더욱더 절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환경을 독성할 수 있도록 경전을 잘 엮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금강경 독경하듯이요. 또 천수경 독경하듯이 독성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불교의 호국불교의 전통을 간직했던 우리 인환경이 지금 이거 인환경 소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주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독성분 인환경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학술원에 번역하신 백진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역경팀에 책을 만들자고 건의를 해서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문본 읽고 한글 해서 읽기 쉽게 독성을 해서 인환경의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루 두 번 경을 독성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인환경 기도를 해서 정말 호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전이 너무 좋은 내용은 이게 스님 반야부 경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국가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수호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수호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내호와 외호 두 가지 수호를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을 지키려면 반야바라밀의 반야의 공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심과 공을 닦아야 되는지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호국품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자기가 있지 않고 어떻게 국가가 있겠어요. 자기가 존재함으로부터 모든 인연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의 가르침을 우리 다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독경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독경본을 편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원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불리학술원에서 이 경전을 빨리 독성본을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불자 여러분들이 독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인환경은 불과 그러니까 부처불자의 인과과자가 되겠죠. 결과 과일과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불과와 십지행을 소화하는 내호의 관공품 또 교화품, 이집품과 국토를 소화하는 외호로서의 호국품으로 아주 절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저 두꺼운 책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인환경의 내용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전 하나에 우리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할 만큼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고 학술적인 내용들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을 수호한다고 하는 것이 무심과 부동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을 닦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게 관공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집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나라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파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많이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와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기의 세계다. 다 이어져 있고 서로 화합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서로 상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듯이 이 인환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집품이다. 성과 속이 둘이 아니고 그다음에 상과 하가, 갑과 을이 서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화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교의 진리가 자타가 불이하다는 내용이 또 자세하게 설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들이 화합하고 국왕과 위점자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환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렇죠. 호국의 근본은 여기에서 온다.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협조하지 않고 다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같이 잘해야지. 그래야 많이. 요즘 지금 확진자가 벌써 3천 명이 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잘하면 이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하면서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파해 주시는 바사익뿐만 아니라 16국왕에게 설파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나라 국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 국왕 전체에게 설파를 하고 계신 내용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경전의 이름이 인왕경 그러니까 인왕호국경과 더불어서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호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달리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국의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께서 나오셔서 우리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한 것이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원강법사의 세속 오개도 있지만 일단은 전쟁에 나서셨잖아요. 그걸 이제 호국불교라고 해서 의승병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실제는 가장 큰 호국은 국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 백성들에게 반야바라밀을 가르쳐 주시는 게 최고의 호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호국을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반야바라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모든 리더들은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서 방아착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봉사하고 자리행을, 보살행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경전이 이 경전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 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또 대중화를 위한 그런 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완경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인완경을 비롯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팔만대장경 안에는 너무나 좋은 부처님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읽고 독성하면 너무 좋은 경쟁들이 있는데 우리 불교계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인완경 같은 내용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다 보면 항상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위정자다. 그리고 그 위정자가 바르지 못하면 나라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의적인 인재, 정말 도덕적인 청백리들이 국가를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고구정령한 말씀이 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직접 설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 통일신라,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님 말씀을 이어서 왕들이 실제로 그걸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맥이 인왕 백고자 같은 맥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끊어지고 연한군과 같은 포악한 군주에 의해서 인왕사도 폐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지혜롭고 집단지성으로 다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귀와 눈을 닫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기득권 위정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선사해 주는 것도 우리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스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스님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모든 스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 교수이자 대한불교조계정 교육원 교육 아사리이신 문강스님을 모시고 인환경에서 밝히고 있는 인류의 미래상과 또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대방의 우리 시청자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부타회를 통해서나 ARS를 통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BTN불교TV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스님 요즘 인류가 겪고 있는 최고의 질병은 물질문명에게 빼앗긴 정신문명의 붕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세계는 우리가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문명, 기계문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학의 세계에서 다시 심학의 세계로 넘어가고 실학이 다시 허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결국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 초조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제 정보혁명까지 왔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마음혁명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과제 상황을 해결해 주는 마지막 남은 지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불교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닦는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타너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초종교 사회가 온다, 초종파 사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는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말씀이신 거죠. 이제는 정말 모든 부분에 벽이 허물어지는 이런 미디어 사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마지막 남은 과제 상황,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관심과 화두가 집중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요즘 세상의 변화를 보면 팬데믹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초조나 또 더 나아가서는 공포,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서 우리가 참선이나 또 좋은 명상법 같은 것이 이런 참선과 명상법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또 수행폭토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스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해도 부디즘보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메디테이션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찰 숫자보다 요가학원이 더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그것은 그만큼 빨리 내 이 불안 공포의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그만큼 많고 우리 불교계에 요청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이제 모든 종교계에서 전부 참선을 명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 결국에는 마음법 귀일이라고 불교의 마음 닦는 수행이 심하게 세계로 결국 귀결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불자 여러분들, 스님들, 그리고 우리 불교계가 정말 바른 수행법을 전파하고 수행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 몇 천년이잖아요. 유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두 다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한국 불교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 불교를 불교학 안에서 얘기하면 인도 불교, 중국 불교, 남방 불교, 일본 불교, 미주, 유럽 불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지역 불교에 불과하다는 그런 형태가 불교학 안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 또 기독교 신자도 많고 많은 다른 이웃 종교들이 있어서 또 이게 별로 얘기가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음악과 영화, 드라마에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해서 그러면 한국의 정신문명은 무엇이냐, 한국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하게 될 때 그때 한국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한국 정신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한국 불교에 유구한 불교 역사를 가지고서 현대인에게 제시해주는 많은 다양한 문화와 미학과 사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정화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조화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과 같은 이런 조화의 정신, 균형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정신들을 우리 한국 불교가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그 부분에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한국학 안에 다 담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넓게. 그러면서 정말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보면 다른 종교가 다 우리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건강하게 공존하는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다 같이 마음을 합치다 보면 더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한국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 예술 다 작은 나라 같아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불교의 회통정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 우리식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지금 완충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와도 한국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중국 불교는 종파 불교입니다. 나눠져 있어서 각 종파가 나눠져 있지만 한국 불교는 다 회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합과 협력, 융복함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방향성과 한국 불교의 정신이 아주 똑같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불교의 정신이 곧 세계 정신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스님께서 확신을 하고 계시니 앞으로 희망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 불교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스님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그 소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연구했던 타너스님의 모든 불교 사상,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까지 다 회통했던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테이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좀 전집으로 책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연공이라고 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정진하자 이런 지금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쉽게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랫동안 그냥 공부만 해왔는데 불교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보통 보면 아는 건 똑같이 알고 모르는 부분에 다 같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불교를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걸 연구를 해서 제가 막혔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로 또 소임을 맡으셨잖아요. 연구교수이시니까 많은 불교학문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그 연구가 우리 보통 불자들에게 좀 뭐랄까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 어려운 걸 스님께서는 탄어 큰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탄어 사상을 연구하면서 그 어려운 학문들을 다 섭렵을 또 하셨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섭렵하신 분이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스님께서 BTN 불교 TV에서 선문염송을 또 강의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좀 어렵기는 해도 한문본 선문염송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송광사의 보조국사의 제자이신 진각해심국사가 중국의 전등록 30권을 그대로 바꾸어서 선문염송 30권을 편찬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선의 모든 간화선의 화두공안들이 다 나와 있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 책을 많은 불자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게 나온 한문으로 된 선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1월 달부터 강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 BTN 불교 TV에서도 어려운 것들도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풍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님께서 어렵게 정말 마음을 내주셨는데 1월 달부터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또 되지 않을까 한 회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선문염송을 잘 봐주시면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이제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부처님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스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능엄경에 1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호궁이 실개소운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참다운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마음을 잘 내게 되면 시방호궁이 다 녹아내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도 처음 전년병이 발발했을 때 한 명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이 발심과 수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진정한 발심을 하면 호궁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는 이런 능엄경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고요하게 정진하는 이런 발심을 하는 것은 팬데믹처럼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꼭 우리 불자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이렇게 정말 대단한 학자 스님께서 또 지대방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기꺼이 지대방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불교학술원에서 하실 역할이 크실 텐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이자 조계정 교육 아사리 문강스님을 모시고 인완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대의 분열과 반목을 조화와 타협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호국의 경전, 인완경이 널리 널리 퍼져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을 해주시고 또 기꺼이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붓다회 가족들을 위해서 추권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지대방을 보시면서 내 이름은 언제 나오나 하는 우리 붓다회 가족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하지만 모든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추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부승 불자님, 김연희, 박동순 불자님, 원명숙, 이경미 불자님, 임성애, 한희남 우리 붓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